아브라함 입장에서 오늘 이 법무말씀은 엄청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럽고 이런 마음의 생각이 참 많은 그런 혼란한 시간을 유발시킨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든 겁니다 제가 기근을 구구사전을 찾아봤더니요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난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는 이미지가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두 이미지가 가난하면 새겨져 있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발을 딛기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근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는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미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왜 어제 말씀드렸죠 꿈꾸는 자에게는 그 꿈에 걸맞는 그 사람을 키워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근이나 또 우리가 당황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조개가 그 모래알 품고 괴로워하기를 원하는 조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조개 안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가는 정말 그 큰 살결에 쓰라린 그 모래 한 알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괴로워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 조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어내는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에 대한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 쓰지도 않지만 또 써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재수 없는 일 만났어 혹시 모르고 쓰셨다면 오늘부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재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왜? 인생은 의미 부여니까요 내가 겪는 그 조개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재수 없는 사건 모래 한 알이 돌아버렸어 일생의 가장 기분 나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 조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왕에 우리가 기근을 만났는데 기왕에 내가 원치 않는 아픈 일들을 만났는데 목사가 되면 그 수많은 성도님들의 조개 같은 속살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가 쓰라린 일을 겪고 있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게 이게 목회자의 자리예요 그 모든 사안 사안을 슬픔으로 받았으면 제가 아마 지금 우울증으로 죽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집사는 힘드실까 얼마나 겪은 애들아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실까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쪽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해석하겠습니까? 재수 없는 일 만났네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왕에 저 집사님 가정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만났는데 이게 그 가정에서 아무 의미 없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말미야마 아브라함이 기근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 당황스러운 기근을 만나 어떻게 가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맨날 퀘션마크만 붙이면서 그렇게 고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기 삶의 축복에 변장하고 찾아온 유익한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 교역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야구보스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구보스 1장 2절 3절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니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 네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쓰기 따라서 네 인생에 이것이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대박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정법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박정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가정법을 설명하면서 헬라우 문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헬라우로 보면 이 가정법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제1가정법, 제2가정법, 제3가정법, 제4가정법까지 있대요 여기 쓰인 것은 제1가정법인데요 제1가정법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게 제1가정법이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다 아시죠? 내일 아침에 반드시 해 뜹니다 해가 뭐 뜯다 안 뜯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건 헬라우로 제1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거는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아침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라 이걸 강조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그 사람은 그 꿈에 걸맞는 그릇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기쁘게 또 당연하게 받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버스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제1가정법으로 시작한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디로 결론이 내려지느냐 자, 야고버스 1장 2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하미라 그리고 결론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결론은 아시겠죠? 제 1가정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이 가정법으로 시작된 이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마침내 가난에 당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에까지 길 안내하고요 손 들고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꿈은 내가 줬으니까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신 사건이 기건입니다 기건입니다 이거는요 받기에 따라서 아브라함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폭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건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문제 제기가요 그 땅에 기건이 들었으므로예요 문제 제기가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 제기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이에 뭐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네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이 정신이 생략되어 있네요 창세기 12장 4절 기억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생략된 게 느껴지십니까 문제 제기 그 땅에 기건이 들었으므로 문제 해결 방식 적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게 시간적으로 적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술 방식을 보니까 문제 제기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생략되어 버렸어요 그냥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게 내 생각에는 아닙니까 내 방식에는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내일 그걸 살펴보겠습니다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수와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난한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던 전쟁 중에 하나가 아이성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백성들이 절망하는 그런 내용이 요수와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이성 전투 바로 앞에 나오는 전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이고성 전투예요 열이고성 전투는요 이거는 난공불락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 초긴장 상태에서 열이고성 전투를 대비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나온 게 요수와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요호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지금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요호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수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요수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 얘기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요호의 군대 대장 자격으로 온 그 천사에게 지금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이 정신이 장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요호의 말씀을 따라갖고 그 정신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그 전투를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이고성 전투를 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해서 그 난공불락의 열이고성 전투를 승리하는데요 인간의 한계가 이런 거예요 고세에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그들이 비참하게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성 전투는요 그 열이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이 너무 작은 성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도를 보세요 요수와 7장 3절입니다 요수와 애교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로 깨지 마옵소서 막 교만이 막 뚝뚝뚝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냥 한 2, 3천명만 보내면 된다 여기에도 지금 빠져 있는 게요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던 나머지 아브라미 요호의 말씀을 따라갖고 이 정신이 지금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참 이런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이런 방심하며 살아가다가 쓰라님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개척 초기가 그리워요 그때는 정말 목회가 저에게는 그야말로 열이고성이었거든요 아무 경험도 없고 손의 연장도 없고 나이는 또 어리고 경험도 없던 저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중에 그때는 드림센터가 없을 때니까요 주중에 여기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썼는데 얼마나 그 당시로 열악했느냐 하면 창고를 개조하다 보니까 한 번은요 제가 여기 앉고 벽을 바라보고 앉고 벽 쪽에 손님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전화선이었던지 무슨 선으로 요만한 사양제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님하고 대화 중에 있고 나는 그걸 보고 있고 이 손님은 등지고 있어서 안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말해줘야 되나 그냥 넘어가야 되나 대화하면서 계속 생쥐를 지금 이 생쥐의 행도를 내가 보고 있어도 기억이 나요 그러고는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알아서 나갔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주중에는 이제 학교니까요 이제 이게 뭐 교회가 흔적도 없어지고요 그때 뭐 여기 교회 분당우리교회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너무나 그때는 참 제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종종 여기 나와가지고 불 다 꺼져있고 창문이 없어서 큼큼한 이곳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께 정말 아까 그 요수와의 그 절박한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앉아가지고 울었던 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이제 개척은 했고 물은 엎질러졌고 자신은 여전히 없고 물릴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절박함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아브라함의 그 쓰라림을 우리도 겪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했던 가난에 진입한 이후에 그가 일상생활에서 보여줬던 감동적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첫째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참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큐티도 잘하고 참 기도 생활도 잘하고 늘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를 애를 쓰고 그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다 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랬는데 불행한 게 뭡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경건 훈련이 잘 된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줬던 아브라함인데요 결정적으로 기건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평소에 쌓았던 그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평상시에 그렇게 재단을 쌓으며 예배했던 아브라함인데 그건 평상시 일이고요 문제 딱 터지니까 바로 적각적으로 옛자 본능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초기에 제가 막 그렇게 길을 많이 죽인다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스무라함 목사님들이 처음에 부임하고 제가 좀 잔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제 막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대감이 부풀겠습니까 이제 스무라함 교회에 내가 이제 단위 목사로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하고 모여든 한 1년 전 됐나 벌써 그렇게 모여든 교역자들에게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제가 그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였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준비된 신학교 가서부터 지금까지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언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는 늘 설교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해제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설교자 자기 얘기 어떤 문제가 딱 찾아오면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너무나 의연하게 그걸 잘 처리하는 목사님이 훨씬 많았지만 그 중에 간혹 무슨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일을 만나는데 너무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런 교육자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스무나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우리는 그냥 해제끼는 거거든요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창고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기도 안 하느냐 설교 엄청 잘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딱 맞닥뜨려졌을 때 한 번도 그거를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또는 본문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무나 목사님과 제가 그리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대내었던 그렇게 수없이 선포했던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왔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그 평상시에 수없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그거에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제목이 이거라 생각해요 이거 하나 진짜 부러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래 쌓아왔던 경근 훈련 큐티하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생활에 전념하고 이 모든 우리가 쌓아왔던 이것들이 이게 그냥 추상적인 요새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러잖아요 그 가상 공간에서만 이것이 작동이 되고 삶으로 와가지고는 이게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공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래 쌓아왔던 이 영적인 몸부림이 기근을 만난 현실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걸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놓쳐버리면요 잘못된 열매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지 않고 적각적으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적각적으로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이 구조 속에 너무 가슴 아픈 잘못된 열매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 두 가지 잘못된 방식에 반드시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두 가지 열매가 첫째로는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려움 11절 12절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사라한테 그가 애국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내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풀려고 하다가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새벽에 내가 굉장히 뼈아픈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스무라함 목사님들한테 잔소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제가 계속 잔소리 습관이 될 정도로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저건 저러면 안 된다 계속 그것도 공포의 반복 계속 반복하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어느 새벽에 하나님이 그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저의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제 내면의 두려움이 스무라함 목사님을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사춘기를 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면에서 끊임없이 애들에게 잔소리하잖아요 도대체 네가 뭐가 되려고 이러느냐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부모의 잔소리에는요 그 부모님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이래갖고 어떻게 살려나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목사랍시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떠들어내는 저 안에도 정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잔소리하는 이런 실체를 제가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어떤 기근을 만나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무라함 목사님들한테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잘 안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습관이 된 것 같다 계속 내 잔소리 너무 많다 내가 우리 성도들 괴롭히지 말라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괴롭히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뇌어야 될 말씀이 빌리포 4장 6절 7절이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근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맞닥뜨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자기 생각의 방식 자기 어떤 계획대로 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을 취했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두려움이 엄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간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AI 컴퓨터도 아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의 순간순간 불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두려움의 지배는 당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필리포스 말씀에 있는 그 내용대로 그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부러지셨더라면 그의 시선이 어떻게 됐냐고요 자기에게 두려움을 제공했던 바로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생각이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직전인 6절에서 또 7절에서 재차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7절 다시 보십시오 본문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던 게 이게 바로 몇 장 앞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몇 장 앞에서 지금 애도 없는 자기한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라 그랬을 때 그게 동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는 거 아니냐고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할 때 애도 없는데 썰떼 소리하지 말라고 그랬더라면 재단을 쌓을 수 있겠냐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수 있겠냐고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이 풀어가는 방식이 하나님께 기도라는 방식으로 의뢰하지 않을 때는 경직이 되면 다 까먹어요 제가 그것만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경직이 되는 거예요 경직이 되니까 스무라함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하자고 하는데 계속 잔소리하는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스무라함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직을 풀어야 돼요 경직을 풀어야 순장반을 그렇게 경직되게 인도하지 않을 수 있고 경직을 풀어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그 목회자로서 너무나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순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직을 풀어야 돼요 왜 경직이 풀리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왜 두렵습니까 빌리포스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들한테 잔소리 좀 줄이고 저는 우리 부교역자단에 잔소리 좀 줄이고 그 대신에 그 잔소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래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문제 풀려다가 생겨난 잘못된 열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13절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들리는 소문이 이 애굽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그 남편을 죽이고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다더라 바로와 고간들에게 바치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됐지만 막상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가보니까 그 문화나 시대가 너무 악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지금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 그냥 애들 인신 매매도 많이 하고 그냥 밤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결정했네 전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어 보이지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감히 오늘 본문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별로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 다른 모든 것도 안 내려놓고 해야 될 일 너무너무 많은 이 상황이지만요 잠원 30장 7절 8절을 꼭 구해야 됩니다 이 정신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잠원 30장 7절 8절 여러 번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하게도 마옵시고 그다음 보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목사인 저에게 이걸 적용해서 이걸 설명하자면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가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정직한 목사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지금 깊이 기도하시는 분 40일 작전 기도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그 기도 절박한 거 알겠는데요 그 절박한 기도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직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10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10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굉장히 결혼생활이 불행한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여라 마침 어제 읽은 칼럼이에요 그 칼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금융가에는 세계 최고의 옛 증권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건물 전면에는 라틴으로 된 한마디 딕툼, 매움, 팍툼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딕툼, 매움, 팍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이 문구의 뜻은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이다 이런 뜻이래요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이다 제가 이 칼럼을 어제 오후에 보면서 이거 교회 입구에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목사 서재에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 딕툼, 매움, 팍툼 이걸 교회 입구에다가 이따만하게 써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딕툼, 매움, 팍툼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이다 이게 분당 우리 교회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걸 그분이 왜 하필 어제 신문에 이 글을 내줬느냐고요 하나님 주에게 읽히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악한 열매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점검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인생 곧대곧대 위기를 모면하느라고 즉석에서 거짓말로 그렇게 둘러대기가 너무나 몸에 배어있는 인생 오늘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악한 열매를 제거하려면 근원적으로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는 이 태도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이 두 가지 악한 열매를 물리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이런 두 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잠깐 나눠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잘못된 방식에서 나타나는 그 나쁜 열매 두 가지 두려움과 거짓 이것이 내 자리에 빌부터 살지 못하도록 저는 10편 34편 4절에서 그 대안을 찾습니다 10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두려움에 쌓여 계시는 분 계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일상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안하고 순간순간 두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장악되신 분 두려움에 임박혀 계시는 분 오늘 한 번 이 새벽에 잠도 깨울 겸 잠도 깨울 겸 한 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 마음으로 새기면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선포한 이 말씀 그대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세 첫 해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 백화점으로 지나가면 늘 제가 추억의 자리가 있어요 개척 초기에 너무 두려웠고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눌림이 있었던 그때 이른 아침에 제가 그때 이 모 병원에 기독교 병원이에요 거기에 아침에 말씀 전화를 가면서 백화점을 복도를 지나가다가 지하철을 끼고 있는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때 벤치 의자가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같은 선물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구하지도 않았던 그냥 기가 팍 죽어있고 너무 막막한 눈에 초점이 풀려있던 그 상황의 길을 가던 저에게 하나님이 저 찬양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놀라운 말씀을 제게 그 새벽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다가 그 벤치에 틀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작된 게 특별 새벽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저 찬양을 얼마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겁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브라함이 그 악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로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직까지 자녀 한 명 없는 그 상황에서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됐을 거고요 안 해도 되는 거짓말로 수치에 빠지지 않게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